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죠. 신학철 화백의 전시회가 천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80의 나이에도 여전히 붓을 들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신화백을 만나봤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사내가 울분에 찬 얼굴로 옷자락을 흔들며 초록 물결이 넘실거리는 들판을 건입니다. 한편에는 일본 순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그림으로 옮긴 신학철 화백의 작품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중미술의 거장 신학철 화백의 전시회가 천안 신불당 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동학의 경전인 목천판 동경대전과 용담 유사가 간행된 지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시회는 한국 현대사 질곡의 종말과 백산 일어서다 등 신화백의 주요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3년 전 천안 목천으로 내려와 화실을 꾸민 신학철 화백은 여든의 나이에도 붓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동 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조선인 학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대형 작품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역사적인 사건 외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또 하나의 역사로 보고 그림으로 기록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를 메고 덜밥을 나르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역사라고 보고 싶어요. 그냥 정치사나 이런 건 아니지만 생활사 또는 정서적인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막 누추하고 좀 안 좋게 느껴졌어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요즘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더 자랑스러워요. 이번 전시는 이달 말까지 계속되며 관람료는 받지 않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